뱅장고 이동, 고향작업 살짝 무섭기도 하다, 이거 이거 태블릿인데? 응, 켜봐 왜 해? 상견내 프리패스 거지? 아... 안 치고 뭐야? 이게... 다를 줄 모름 이거 다를 줄 몰라 와이파이 잠깐... 잠깐... 아닌데? 기뻐 기뻐 아니... 이것도 못해서...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? 몰라 어떡하지? 됐다, 됐다 이거 봐 어, 예쁘다 이렇게 같은 탄성 나와도 되는 거야? 아, 이렇게 중간에... 아, 나 배고픈데 갑자기? 점심 몇 시에 먹어? 내가 닦고 있을 테니까 엄마랑 오빠는 그거 해 뭐를... 마스킹 테이프를 찾아서 붙여 아니 근데 그거 한 명이하고 하나 마스킹 테이프 붙여 밥부터 먹을까? 아이유... 빨리 열어보자 자, 이거 켜봐 엄청 멋있다 할아버지 언젠다 볼래?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? 이쁘다. 테레비전이 여기로 가잖아. 12시간 안에 할 수 있겠지? 빨리 냉장고부터 옮기자! 바닥에 뭐 있나?